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의 게임은 네볼런이라는 게임입니다. 가보도록 하죠. 숙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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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보자 뭐지? 된건가? 어? 어후 살았고 여기다 여기가? 여기가? 그냥 갔네 가자 가자 얼른 가자 얼른 가 얼른 가 어떻게 가 도시적인 의결? 여긴 거지 됐다 가자 가자 가네 얘가 맞네 여기가 여기가? 됐다 뭐지? 위에 뭔가가 생겼나? 가 가 가 가 이대로 가라고? 아 됐다 이렇게 올라가나 돼 있는 거잖아 올라가면 되지 여긴 올라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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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에다 요 벽 벽 어? 안되기는? 아 온 줄 알겠다. 오케이. 이렇게 하면 올라오거든. 오케이 가보자. 오 됐다. 아 이 사람은 마을 변드레 닫았을 때. 뭐야? 도망쳐. 남자가 소녀에게 몸처럼 운영했습니다. 하지만 소녀는 그가 생각하는 것보다. 아니. 골라라 보자 남자가 크게 분노했습니다. 그것이 바로 남자가 찾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. 도망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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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쳐.